그럼 나 먼저 갈게. 응. 조심히 가. 응. 많이 힘들지? 에휴, 너무 신경 쓰지 마. 그런 사람들 쇼맨십이 가능성이 커. 좀 선배 같은데? 먼저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더니 편의점 자리 잡는다는 뜻이었어? 저기 한 변호사님, 우리 동기인 건 아직 유효하거든요. 그러니까 점심이군 저녁이군 상관없으니까 필요할 때 편하게 부르라고. 한 변호사님, 괜찮아? 어디 다친 데 없어? 어, 어. 나는 한율이가 더 이상 위험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우리 만나보자고. 여자 남자, 동기 변호사 이런 거 다 떼고 그냥 한율이, 전은호 이렇게 우리 서로 좀 캐주얼하게 알아가 보자고. 한 변이야말로 좀 솔직해지지 그래? 진짜 괜찮아? 전은호! 안 보이면 보고 싶더라. 혼자서 노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던 내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. 가졌던 모든 게 사라진 기분이야.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. 누구도 다 탈 수 없는 거야. 이번엔 내가 먼저 고백할게. 우리 만나보자.